팀이구요 5구 높게 했던 경기죠 오른쪽으로 멀리 가는 사구입니다 넘어갑니다 박병호의 솔로험런 백투백 아웃카운트를 잡아냈었습니다 박병호 저구 공략 오른쪽입니다 타구는 당장까지 넘어갑니다 7구 변화구 좌측 간다 간다 넘어갑니다 포울에 맞았습니다 박병호의 솔로험런 들어 올렸습니다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중견수 뒤쪽으로 중견수 지나 담장 넘어라 박병호 아타오프 박병호 오른쪽에 높게 그리고 높은 포물선 이 포물선 넘어갔어요 박병호 2볼 1스트리트 오른쪽에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이 타구는 아들로 그러나 워닝트랙 담장 넘어가네요 넘어갔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좌익수 팬스 앞에 멈춰섭니다 좌익수가 아 넘어가는군요 아주 높게 뜬 타구가 좌측 담장을 좌중간으로 깊숙한 타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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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 박병호 과정에서 훈련 루틴 좌측으로 간다 간다 홈런 두 경기 연속화 없는 박병호 시즌 9호 5구 2번은 왼쪽으로 당장 밖으로 큐브의 박병호입니다 5구 2번은 밀어냅니다 이 타구로 오른쪽에 떠서 날아갑니다 당장 담장 밖으로 박병호 박병호 박병호의 타구 왹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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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호 박병호까지 깨워놨습니다 카운트 지금은 제대로 맞았습니다 좌중간 멀리 멀찌같이 넘어갑니다 박병호 얘기를 했었던 박병호 높게 걷어올린 타구는 계속 갑니다 그리고 멀리 갑니다 담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박병호입니다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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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호입니다 시즌 15호 확실한 선수죠 박병호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지나서 담장 넘으러 갑니다 박병호의 솔로 여러 선수들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잡아당겼습니다 좋아하실까 합니다 박병호의 타구는 쭉쭉 날아갑니다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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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센터 쪽입니다. 중견 스위로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박병호 높은 공을 때립니다. 이번에도 왼쪽 박병호, 박병호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만 떠나가는 타구가 담장을 향해 갑니다. 담장 바뀌었다고 칩니다. 슬로우먼 박병호 히볼로스 파이크에서 4구째를 때립니다. 오른쪽에 떴습니다. 멀리, 멀리, 멀리 담장 넘어갑니다. 더 큰 공을 꿀 수 있는 기후의 상황인데 박병호의 타구가 멀리 멀리 훌훌 날아서 담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박병호의 시즌 30 박병호의 타구입니다. 오른쪽, 타구 어디까지? 담장은 넘어갑니다. 박병호의 타구입니다. 큼지박한 타구, 빅백, 이 타구 그대로 담장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홈런에 대한 어나더 레벨 자 박병호의 타구 뒤로 뒤로 넘어갔네요 박병호의 한방에 끌렀어요 자 박병호의 타구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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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니다 박병호의 트럼프 박병호가 타구에 있습니다 초고부터 돌렸고 센터적 중단수의 움직임 정지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아 아 아 아 아